네, 남가주 지역에 이번 주 날씨 많이 더 추워졌습니다. 특히 엔톨롭 밸리 지역은 영하의 기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갑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이상저기온이 남가주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80도 중반대를 보이던 날씨가 이번 주부터 기록적인 저온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40마일에 달하는 강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엔틸롭 밸리 지역은 최저 1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바람이 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5도에서 10도대로 내려갔습니다. 랜캐스터와 팜델 지역은 혹한 경보까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니노, 그리고 온타리오 등에서도 강풍이 불고 저온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일부 지역은 시속 45마일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풍이 산타이나 지역으로 이동해 산간 지역은 55마일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LA 지역은 내일부터 정상기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SBS 이사멘입니다.